오늘은 2020년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5시 17분을 지나고 있구요. 금요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4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9시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입장하시면 손소독과 발열 체크를 진행하고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잘 협조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